1.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9월 26일 기회년 개요월 병인일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목요일 운세이고요. 기회년 개요월이죠. 개요월은 항상 문자 보여드리죠. 이미 지나갔지만 경금이 10일 정도 영향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는 신금 20일 그래서 단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일관들 중에서 만약에 경금이 있잖아요. 경금한테는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이건 어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신금이 영향이 있다고 하면 이제 겁제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금전적인 어떤 막힘이라던가 지연이라던가 이런 일들이 단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겪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있고요. 이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면 10월 초까지 계속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또 갑수럴이라고 해서 10월 8일부터 들어오는 월운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죠. 10월 8일 새벽까지 이 운은 계속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오늘도 그런 전화 계속 또 이어졌어요. 타로 어떻게 보냐고 그냥 앞뒤 인사 업고 잘라서 들어왔는데 가격 다 적혀 있어요. 제 영상 아래쪽에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상담 시간이랑 제 번호 다 있습니다. 한글 아시는 분들은 다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고 개인 상담 가격 및 계좌 안내라고 분명히 박혀 있어요. 그 링크 보시고 좀 와주세요. 그냥 가격만 딸랑 물어보시고 가격 보내드리면 연락 없습니다. 아 참 기본 예의를 좀 지켜주십시오. 예 지칩니다. 이제 자 시작할게요. 본인의 일간이 총 10가지죠. 총 10가지 일간 중에서 갑부터 예 개수까지 진행을 할텐데 오늘 제가 일부러 잘 보이시도록 빨간색으로 지금 절지, 사지, 장생지라고 적어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위질 당하는 일들을 적는 분들이 제법 계실 것 같아요. 이제 특정 일간에 대해서 그런 운이 나올텐데요. 자 갑목부터 볼게요. 갑목분들에게는 식신이 걸록지에 앉은 하루거든요. 사업이라던가 일적인 능력이 굉장히 오늘따라 빛을 바랍니다. 제가 텍스트에는 우주 최강이라고 적어놨어요. 일적인 능력이 우주 최강인 하루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단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이 갑목분들에게 아 이래서 전문가구나 아 이래서 역시 땡땡밖에 없습니다. 이런 찬사를 보낼 정도로 일에 대한 집중력이 오늘따라 남다른 하루입니다. 갑목분들 오늘 유감없이 발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네 을목이죠. 을목분들에게는 상관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오늘 아이가 다치거나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 사고를 친다거나 아니면 주의를 듣는다거나 이런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전체적으로는 감정적으로 표현 자체가 조금 더 세게 나갈 수 있는 날이에요. 나는 평상시대로 말했다 생각하는데 내 의견을 조금 더 강하게 관찰시키다 보니까 을목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표현 자체가 조금 가시가 돋힌 표현이 나갈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나 자신보다 타인이나 혹은 회사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본인이 더 움직이고 더 희생하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갑갑할 수가 있고 화뺑이 날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의 가물들 요즘 꽤 바쁘시죠? 같은 글자가 올라왔어요. 병인일입니다. 비견이 올라왔고 비견이 장생지에 앉은 날인데요. 본인의 바쁜 일을 도와주려고 일손이 모여듭니다. 무슨 말이냐?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도움이 들어와요. 주변에서 도와줄 일 없습니까? 주변에서 뭐 해줄 거 없어요? 이러면서 일부러 이렇게 먼저 연락이 와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병화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 정화 볼까요? 정화일관 분들은 겁재가 올라왔죠. 음량이 다르니까 겁재가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본인은 괜찮아요. 본인은 괜찮은데 오늘 좀 파란이 일어날 거예요. 주변 사람들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사표를 던지고 실직을 한 사표를 내고 이제 그만두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동료 직원의 소식을 듣게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심할서를 쓰시고 감봉 조치를 당한 분들이 주변에 계실 수가 있어요. 또 장기간 강등을 당하시거나 또 명예를 중시하는 직장이 있다면 파면 조치를 당하는 상사의 소식을 듣게 된다거나 이런 주변 일적인 관계들이 아주 피바람이 부는 제가 좀 센 표현을 쓰자면 그런 파란이 예상이 됩니다. 정화분들은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 요즘 엄청 바쁘시죠? 오버프로 500% 진짜 풀 가동 중이실 거예요. 무토 일관분들은요. 오늘이 편인이 장생지 앉은 날인데 승인을 내준다거나 인허가를 내준다거나 누군가로부터 상속을 받는다거나 인수인계를 받는다거나 금전적이거나 일적인 부분들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하루의 용과는 상관없이 지금 무토 일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우등처럼 정말 짜부러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사방에서 전부 일만 빵빵빵빵 터지기 때문에 수습해야 할 것도 있고 본인이 3명, 4명의 몫을 감당해내야 되는 그 정도로 힘든 부분이세요. 물론 아닌 무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무토 분들 좀 그런 편이에요. 지금 운 자체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토 볼까요? 저도 기토입니다. 정인이 사지에 앉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계약이라던가 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고요. 인간관계가 좀 징글징글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실속 없는 문의만 받는다거나 도움이 안 되는 그거 어차피 해결해봤자 자기 일적인 부분에서 일한 티가 안 나는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무직을 예를 들자면 프린터가 안 된대요. 그런데 프린터 AS 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사람들이 너 그거 잘한 거 좀 봐주세요. 나 왜 프린터가 갑자기 안 되지? 컴퓨터에서 뭐가 팝업이 됐는데 안 뜬대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하려하지 않고 이제 기토 분들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간단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발전도 없고 일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 그런 일들만 넘어오니까 또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거래성사건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토 분들이 오늘따라 실적이 거의 없거나 거래성사가 없어요. 질문이나 문의만 귀찮게 들어오는 날이에요. 이런 날은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분들은 이게 화가 들어왔으니까 관성이거든요. 평관이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실직 혹은 몇 달 전에 냈던 이력서가 통과돼가지고 면접보러 오시겠어요? 라고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운이 들어왔어요. 이직은 또 연인관계에 현재 있는 경금분들 크게 싸우고 상대방과 도련 결별을 할 수 있습니다. 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본인의 예민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오늘따라 굉장히 부정적인 일들만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좀 가벼운 음악 즐거운 음악 흥겨운 음악 이런 거 위주로 좀 들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좀 가시를 낮추는 게 좋아요.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정관이 퇴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은 본인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좀 주의가 필요한데 실현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신금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가 될 만한 실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안되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 같은 거 요즘 너무 쉽잖아요. 교육자다. 예를 들어서 신금분들 교육자예요. 최근 뉴스에도 빵빵빵빵 터졌죠. 물론 그분은 신금분 아니겠지만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실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적당한 긴장이 좀 필요한 하루예요. 그리고 오늘 손대고 있는 일 중에서 절반 이상이 캔슬이 되거나 원래대로 원위치가 될 수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역시 긴장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책임감 있게 일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일관이죠.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일관 분들은 편제가 병지에 앉은 날인데요. 보통 편제라고 하면 친아버지 또 보인 시어머니 이런 분들을 가르치죠. 이런 가까운 분들의 건강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병원에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편제가 또 재물을 말하잖아요. 금전적으로 지출이 심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본인이 계산을 잘못해서 계좌 잔고 자체가 이게 작은 소액이 아니라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목돈이 두 자리 세 자리가 갑자기 중복으로 이체가 된다거나 그리고 카드 중복 승인 같은 것도 본인이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예전에 날아왔던 카드 명세서를 그냥 보지 않고 넘긴 거예요. 대충 이 정도 되겠지 라고 해서 중복 승인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10만원을 긁었는데 그게 두 번이 된 거예요. 하나는 취소됐다 생각하고 그러면 한꺼번에 결제되면 그것도 모시를 못하는 금액 차이죠. 또 미수금도 이번 달에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인데 이게 이번 달에 뭔가 서류 처리가 잘못돼가지고 2월 처리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반갑지 않은 상황들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가 그렇다는 겁니다.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의 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운세는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개수죠. 개수분들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정제가 목욕지에 앉은 하루가 되겠고요. 남녀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오늘은 내가 한눈을 팔아요. 다른 대상이나 다른 것에 시선이 가고 집중력이 심하게 분산이 됩니다. 업무에 집중이 잘 안 돼요. 또 이미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오늘 오늘 정제가 목욕지에 앉았다는 것은 산만하고 본인이 뭔가 꾸미려고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요점 없이 또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싫은 티를 팍팍 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위에 상사라면 문제가 되겠죠. 주의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의 혼란스러운 이런 지금의 감정 상태를 숨기기 위해서 너무 막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가지 일들이 빵빵빵빵 터질 수가 있는데 오늘의 운세 팁 개수분들은 담백하게 본인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하면 좀 우울하다고 따뜻한 차를 한 잔씩 하시면서 예 그런 분위기로 뿜뿜뿜 하시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카페나 밴드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르는 카페가 더 많고요. 지금 만원짜리 온라인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 총 5강으로 구성해서 5만원 입금해 주시면 10월 한 달 동안 12운성을 빼고 사주기초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운성 특강을 제가 한글날 마련을 했는데요. 신청자가 없으시네요. 계시면 그날 5시간 장시간 풀로 저와 소수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입니다. 토주센터를 빌려서 할 거고요. 제 운세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날 운세 시작할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운세 다음날 운세 다음날 운세